더 팔 하나 둘 뻗어 더 하나 둘 뻗어 위치 정리해봐 그 뻗은 위치 뻗어 더 끌어내리지 말고 쭉 뻗어봐 더 하나 둘 뻗어 더 뻗으면 맞을거야 둘 뻗어봐 더 하나 둘 뻗어봐 더 하나 둘 셋 그래 또 끌었어 둘 뻗어 팔을 앞으로 쭉 뻗을거야 앞으로 뻗을거야 위로 뻗는게 아니고 앞으로 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뻗을거야 그래 더 니가 원하는 방향이 어디야 그래 때리는 방향을 벗고 뻗어야지 더 또 끌어당겼지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돼 쭉 뻗어봐 더 둘 뻗어 더 한 번에 자신있게 해봐 왜 왜 왜 타점 놓쳤어 더 더 날려가잖아 날려갔다는 거는 이게 빨리 끌어당겼다는 소리야 이게 안 먹으면 먹으면서 이렇게 뻗어져야 되는데 끌어당긴다는 소리잖아 뻗어 더 빨리 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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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리 봐봐 둘 펴 더 끌어당겨 버리잖아 하나 둘 펴 하나 둘 펴 올라가서 끌고 오든지 아니면은 올라간 상태에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거리 보고 여기서 맞추겠다 그러면은 하나 둘 쭉 뻗어야지 쭉 뻗어야지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돌아오면서 쭉 뻗어 내줘야지 그래야 힘이 앞으로 전달될 거 아니야 쭉 팔이 정확히 원활 위치로 낮게 끌어당기면서 뻗어져야지 근데 뻗어 봐 늦잖아 지금 이 정도 들어 봐 여기다 뻗을 거야 여기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서 끌어당긴단 말이야 여기서 쭉 뻗을 거야 최대한 최대한 더 더 들어와 뻗어 힘 빼고 돌하시면 쭉 뻗어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도 돼 더 들어와도 돼 뻗어 둘 뻗어 쫓아가지 말고 돌아 스스로 뻗을 거야 돌아와 돌아와 더 돌아와 쭉 뻗어봐 팔이 팔을 앞으로 쭉 뻗을 거야 빼 뻗어 거기에서 이제 볼이 안 떨어지는 상태잖아 그지? 그러면 기다려 뻗어 기다려 뻗어 기다려 뻗어 자 힘 빼고 그 자리 뻗어 펴 평상대로 위에서 쳐봐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골을 좀 내려놓고 뻗어 이거 하고 어떻게 틀려 뻗어 확 뻗어 더 돌하시면 뻗어 돌하시면 뻗어 이거 하고 어떻게 틀려 그니까 여기서 끊어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끊어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야 그거 여기까지 돌아가서 여기서 끊어져야 돼 여기서 완전히 뻗어나가는 상태에서 근데 저기 보면 여기서 끊어지잖아 요성아 앞으로 뻗어진 상태에서 끊어져야 돼 다시 잘 봐봐 더 들어와 자 뻗어 더 뻗어 뻗어 네 뻗어봐 네 뻗어봐 더 뻗어 자신이 계속 확 터지면 뻗어 쭉 뻗어 쭉 뻗어 네 쭉 뻗어봐 네 뻗으면 맞아 뻗으면 맞아 뻗으면 다 맞아 뻗으면 다 맞으니까 걱정하네 뻗어 뻗어 힘 빼고 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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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볼 봐 잡아 볼 봐 떨리는 거 봐 네 떨리는 거 봐 잡아 떨리는 거 봐 쭉 뻗어 쭉 뻗어 네 쭉 뻗어 그러니까 볼 스피드를 봐야 돼 볼이 떨어진 걸 네가 개장해가지고 그 스피드를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갖다가 볼 오면 쫓아가와 버린단 말이야 뻗어 힘들어 간다 힘들어 가면 안 돼 뻗어 힘 전혀 주지 마 어 잡는 것도 힘 주지 마 뻗어 볼은 안 받잖아 위치를 정해놔 봐 네가 딱 다시 잡아 위치 그지? 거기일 거야 네 위치 잡아 그래 네 더 봐 위치가 점점 밀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힘이 덜 갔다는 소리잖아 그 위치에 오기 전에 네가 팡팡팡 나와야 되잖아 스윙이 어 다시 위치 잡아 그지? 자 거기 잡았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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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기 시작해 안 밀려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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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치에 오면은 무조건 스윙이 나와야 돼 그런데 점점 힘이 들어가니까 점점 밀려나가잖아 볼이 울고 와 그러니까 자기는 힘을 쓴다고 자기는 세게 한다고 힘을 더 쓰잖아 세게 한다고 힘 쓰면 더 밀리는 거지 힘을 더 빼버려야지 다시 자 한 번만 더 하나 위치 잡고 그지? 거기서 라켓 살짝 당기면서 둘 라켓 거기 당겨 자 힘 빼고 당겨 라켓 당겨 라켓 당기면서 쭉 뻗어 라켓 당기면서 라켓 손가락을 당기면서 쭉 뻗어 당겨와 더 자 자 처음에 맺기는 정상점을 맞았어 그 다음부터는 점점 틀어져 네? 맞는 순간은 이렇게 조금 더 가야 그때 이렇게 살짝만 잡는 거야 자 그때는 살짝 잡아줘야 돼 맞을 때 살짝 잡을 거야 어 네 살짝 잡아 네 더 살짝 잡아 살짝 잡아 더 살짝 잡아 더 살짝 잡아 살짝 잡아 네 그러니까 잡았다 됐다 잡았다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논다고 생각하면 다 놔버리면 어떻게 돼 팽 떨어져 버립니다 맞을 때는 살짝 안 움직일 정도만 살짝 탁 잡아주고 빼 그다음에 올라왔을 때 힘을 다 뺐다가 또 탁 잡아주고 빼고 잡아주고 빼고 이런 식으로 돼 자 거기서 나켓을 점점 클리어 칠 때까지 똑같이 하는데 타점 더 내려 봐 쭉 내려 뻗어 더 하나 둘 셋 넓 높잖아 좀 더 낮춰봐 낮춘 상태에서 뻗어 더 더 앞에 둘 덜하시면 쭉 쭉 뻗을 거야 팔 쭉 뻗으면서 더 더 더 잘 잡아 뻗어 더 하나 둘 뻗어 쭉 뻗어 앞으로 뻗어 끌어 당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뚝 뻗을 거야 네 들어 올리지마 떨어지면 그대로 뻗어 더 하나 둘 뻗어 또 높아 그 타점을 봐야 돼 또 끌어 내리지 뻗어 더 날라갔어 날라갔다는 거 뭐야 이거 안 눌러진 거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걸린단 소리야 자 하나 두 뻗어 하나 둘 뻗어 또 빨라 볼은 안 떨어지는데 어깨가 더 빠르니까 볼이 제대로 안 맞잖아 볼을 보고 쭉 뻗어 내야지 더 뻗어 더 하나 둘 뻗어 더 뻗으면서 낱케 낱케 더 눌러져야지 낱케 헤드가 헤드 눌러봐 헤드 잘 눌러 자 헤드가 날라가지 볼이 그럼 낱케 자 낱케 헤드 더 또 하나 둘 또 날라오잖아 하나 둘 날라오는데 잘생각해야 돼 이제 하나 둘 더 조금 더 낮춰봐 날라간다 그럼 타점을 더 약간 낮춰봐 낮춰봐 내려 자 가볍게 떨어지는 거 내려 더 내려 하나 둘 내려 더 하나 둘 내려 하나 둘 내려 거기서 허리가 빨리 돌거야 돌거야 허리 돌거야 둘 내려 하나 둘 내려 더 하나 둘 내려 하나 둘 내려 더 내려 허리 숙이지 마 허리 숙이지 마 둘 더 그대로 내려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더 더 거리봐 따라가면 거리를 잡아 날려 더 따라가면 거리를 잡고 내려 밀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더 임팩크 순간에 낙회 낙회 거기서 나와서 해야지 나와서 해야지 안 다쳐.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힘 고스윙 배드넷 4, 2, 3 마켓 4, 2, 3 여기 4, 2, 3 여기 가볍게 그럼 밀린다 밀리지? 밀리지? 왜 밀릴까? 하나, 둘, 셋 여기까지 잘 나왔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먹혀 내가 힘드니까 이걸 꽉 잡고 그냥 가는 거야 나와서 1가지 하나 둘 하나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아케 빨리 던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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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놓고 계속 당겨 내야 되는데 팔이 나오면서 당기고 팔이 나오면서 당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아니면은 잡고 가 이제 나중에 해봐 자 위치 잡을 거야 다시 쫙 잡아 봐 니가 살짝 잡아 그렇지? 거기 조금 더 덜하셔봐 몸이 덜하셔봐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덜하셔보라고 몸이 이렇게 덜하셔보라고 그렇지? 더 위로 더 더 좀 더 위로 그렇지? 거기 가잉? 거기에서 당길 거야잉? 당겨 봐 밀렸지? 아 땅에 가면 뭐해 낙게 들어와야지 낙게 들어와 낙게 들어와 밀리지 밀리잖아 힘이 들어가면 밀려 자 당겨 손가락 당겨 네 당겨 더 좀 뻗으면서 봐 그렇지? 어 밀려 안 밀려 밀려 안 밀려 밀려 안 밀려 밀려 안 밀려 밀리잖아 밀리잖아 그걸 네가 네 라켓을 못 이긴다는 소리잖아 네 어깨는 네 라켓을 이기지만 네 선에서 네 라켓을 못 이겨 선 손 손가락 힘 좋아 바로 당겨야지 바로 당겨야지 봐 당겨야지 당겨야지 봐 당겨야지 그렇지? 이제 밀린다 밀린다 그렇지? 그렇지?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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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봐 네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자 툭 툭 툭 툭 힘 빼 손가락 힘 낙캔만 살짝 당겨 손가락 힘 모든 힘 빼고 손가락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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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당겨 더 당겨 더 당겨 더 당겨 더 당겨 안 돼 그럼 뭐야 강하게 틀려고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다 가부하고 걸려 그냥 그렇지? 탕탕탕탕 계속 때려야 하는데 100개는 100개가 계속 그 속도를 가장 때려야 하잖아 연타면 그런데 처음에 한 개 두 개를 힘을 줬어 그다음에 힘 줄라니까 어떻게 돼 근육에 가부하고 걸려가지고 늦어져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린 거야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 거야 똑같은 힘은 똑같이 들어야 하는데 계속 밀린 거야 그러니까 낙캠 무게만 이용하라는 게 그거야 톡 또 이렇게 봐 톡 톡 톡 톡 톡 낙캠 낙캠 그래 낙캠 니 힘이 세 낙캠이 세 낙캠는 움직인 거 갖고 떼는 거야 그러면 그러게 해야 하는데 힘으로 가는데 되겠어? 낙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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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힘 빼 낙캠 바로 낙캠 바로 힘 빼 낙캠 바로 힘 빼 힘 빼 힘 빼 힘든 게 뭐 있어 거기서 니가 얼마나 빨리 잡아주냐에 따라서 더 강하고 힘이 들어가면 슛볼이 되겠지 지금 위치 잡았다 말이야 지금처럼 어 내 팔이 나왔지 근데 제 부분이 왜 칠라 이거 작살나 이 팔이 나와서 해야지 나와서 해야지 안 다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힘 그지 위치 다 딱 정해 이 정도일 거야 어 가 가 늦었지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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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다 가 다 가 가 그 형 저 지금 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왜? 봐봐, 봐봐, 그지? 힘 빼, 봐, 그지? 하나 둘, 그지? 하나 둘, 봐, 그지? 하나 둘 그러니까 빨리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위치가 회전반경이 있잖아 네가 여기서 뿌리는 회전반경이 있어 이 반경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걸 안 보고 때리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때리는 생각은 언제 이거 때려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그 볼을 안 보는 거야 볼 때리는 속도까지 다 계산하고 그 위치에 왔을 때 다시 위치 여기 어느 정도 잡을 거야? 라켓, 힘 빼, 라켓, 힘 빼, 라켓, 손가락 힘 빼, 라켓, 몸에 힘 빼 에 네, 힘 다 빼, 그지? 힘 다 빼 그래, 봐 내가 어디서 움직여? 딱 봐봐 그지? 그 위치를 보고 하나 둘 여기 돼? 여길 거야, 여길 거야 와야지 몸 그지?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너 힘을 다 모아 힘 다 빼고 있어 힘 다 빼고 있어 힘 모든 힘 다 빼고 있어 애매하지? 그러니까 처음에 힘 좋지라고 하는게 아니야 위치를 정확히 떨어진 속도 위치까지 니 스윙 속도까지 다 알고 있어 강하고 센게 중요한게 아니고 볼 속도 라켓 속도 니 위치 정확히 세 개가 맞아떨어야지 둘 셋 가지마 거기서 더 빨리 끌어야지 돌아서 해야지 돌아서 해야지 돌아서 돌아서 해야지 돌아와야지 내가 아까 돌렸잖아 근데 왜 안 돌어 힘 빼고 쭉 돌아야지 힘 빼고 돌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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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라켓 끝 당겨야지 셋 셋 그걸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드롭 연습하면서 그 위치를 그대로 잡아야 돼 요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치는 거야 여기서 라켓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냐에 따라서 더 강하고 더 느리고 돼 이게 가다가 딱 스톱 시키면 드롭이야 여기서 툭 가다가 나오고 보면 스매시 되는 거야 더 해봐 더 해봐 하나 둘 셋 발이 더 가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걸어갈 거야 하나 둘 셋 더 거리 봐 하나 둘 뛰어 아까님이 어떻게 했어 다시 떨어지는 거 보고 뛰어 올라가 올라가야 돼 거기서 올라가 하나 둘 올라가 더 라켓 끝 더 위치 정하게 잡고 하나 더 더 더 뻗어 힘 빼고 있다가 쭉 한 번에 더 더 더 더 셋 더 좋아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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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때리는거야? 어이구? 더 더 더 더 더 돌아서 확 돌아서 해야 돼 둘 돌아와 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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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돌아와 더 더 나켓 헤드 더 더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더 지쳤어? 지쳤어? 지쳤으니까 힘 빼 봐 그러면 힘 빼고 저 떨어지는거 봐 지쳐서 떨어지는거 봐 지쳐질 때 힘 더 빼야 돼 하나 둘 점프 떠 있는데 지금 점프가 빨리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그 타점에서 쳐야 되는 위치에서 바로 올라가란 말이야 올라가 거기서 쭉 점프할 거야 점프할 거야 하나 점프 더 뛰어봐 높이 뛰어봐 최대한 높이 뛰어봐 더 더 더 날라가는데 왜 날라갈까 아까 철맥 해줬잖아 그래 떨어진거 보고 기다렸다가 쭉 올라가면 강중으로 내려와야지 더 또 봐 어떻게 됐어 더 좀 더 기다려 내려 하나 둘 내려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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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 안 돌아 더 하나를 떼져나서 힘껏 쭉쭉 쳐라 돌아와 하나 둘 돌아와 더 돌아와 돌아서봐 더 그래 차점 잡혔어 더 뻗어야지 팔 더 그래 쭉 뻗어 늦었잖아 더 더 더 더 더 주저앉아 주저앉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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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여기하고 여기 갈거야 바로 언젠프 갈거야 아까 어떻게 해야 돼 더지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거리부터 봐 펴 빨라 또 또 하지 말라 천천히 펴 둘 펴 하나 펴 거리부터 보고 쭉쭉 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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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펴봐 어 볼이 안 떨어졌어 뭐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는 소리야 어 어 기다려 뛰어 네 기다려 뛰어 네 기다려 뛰어 기다려 또 또 또 집중 안하고 다시 천천히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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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펴 둘 뛰어 또 빨라 몸이 먼저 떨어지잖아 기다려 올라가 또 점프력이 별로 없네 어 점프력이 별로 없어 둘 뛰어 예 둘 뛰어 덫 둘 뛰어 덫 둘 뛰어 점프력이 없는데 뛰어 점프력이 없으니까 조금 늦게 뛰어야 돼 점프가 너무 안 되니까 조금 늦게 뛰어야 된다고 그런데 너무 빨리 몸을 움직여버리니까 볼은 아직 안 떨어졌고 스밍 때릴 때하고 똑같잖아 타점을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야지 봐 움직이지 마 볼 봐 뛰어 또 또 거기서 어깨 힘 들어가야 돼 어깨 힘 들어가면 안 되잖아 하나 딱해 더 둘 셋 더 둘 셋 더 쭉쭉 나와요 스윙이 나와야지 나와 네 시 나와 더 스윙이 더 앞으로 뻗어내 뻗어내 에헤 둘 뻗어 둘 더 둘 뛰어 더 더 둘 뛰어 또 또 봐 올라가 나켓 당겨와 당겨와 셋 둘 당겨와 셋 좋아 하나 당겨 더 어깨가 아니고 나켓 헤드 당겨 더 힘 더 빼고 당겨야지 힘 빼고 당겨야지 더 더 둘 당겨 더 둘 셋 둘 점프 당겨 더 점프하면 바로 당겨와야 돼 셋 더 늦어 둘 들어와 더 더 둘 셋 더 둘 셋 늦어 낮게 들어온게 늦잖아 빨리 둘 더 둘 셋 둘 둘 셋 더 둘 더 뛰어 더 빨리 빨리 뛰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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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더 이거 뭐야 더 둘 뛰어 더 나켓 안 딱이야 더 안 해? 안 해? 안 할까? 안 되면 되게 만들어버린다 있어 더 둘 더 둘 셋 더 둘 더 하나 뛰어 낮게 더 낮게 가볍게 당겨 봐 아니야 어깨 힘 아니야 당겨 들어가세요 더 더 바로 둘 뛰어 더 둘 뛰어 더 팔 둘 뻗어 더 뭐해? 아주 날려다니 둘 둘 셋 더 둘 더 둘 셋 더 둘 셋 더 더 둘 셋 낮게 둘 셋 더 또 밀리잖아 낮게 안 밀려야지 안 밀려야지 힘으로 치니까 그러지 어떻게 하라 했는데 안 밀려야지 빨리 와 빨리 와 안 되면 되게 맞는다 안 되면 되게 맞는다 더 둘 더 둘 펴 더 둘 펴 나켓 어깨 아니야 나켓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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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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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당겨와 둘 나켓 당겨와 둘 더 나켓 당겨와 둘 더 나켓 당겨와 하나 둘 더 나켓 당겨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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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당겨 나켓을 앞을 보고 있다가 보고 이렇게 보고 나켓을 눈앞에 보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너무 내려가 있잖아 눈은 보는데 여기 있어 나켓이 이 정도 꽂히진 않아 생활체육회에서는 이 상태에 네트에다 딱 붙이고 이렇게 들고 있어봐 근데 이렇게 있어 선수야? 선수들이야 각이 있으니까 여기 꽂히겠지 마음은 이 선수죠 마음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나켓을 눈앞에 들고 아저씨 나켓 들고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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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있다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저기서 오면은 치면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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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야 이게 아니고 던져버리라니까 던질 준비해 던져 그래 던져 또 늦었잖아 던져 아 저기서 치는 순간 너도 던져야 돼 타이밍 그려야지 맞아 볼 볼이 200km가 넘겨와 그걸 네가 맞출 수 있어? 그 전에 던져야지 그러니까 던질려고 하니까 공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왜 안 맞을까? 네 시절하고 네하고 안 맞잖아 인마 여기서 내가 여기서 맞춰 그럼 여기다 보고 던져야지 이렇게 던지는데 맞겠냐? 네 시절에 네가 온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출 위치 그 위치를 보고 여기다 던져야 되는데 자 꼬리 와 자 앉아 꼬리 왔어 그럼 뒤로 뺄 거 아니야 딱히 빼겠지 그치?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 네 근데 어떻게 돼? 야 시절은 봤어 네 맞겠냐? 네가 온하는 위치를 정의해 놓고 가란 말이야 정의해 놓고 네 가 천천히 때려봐 천천히 가 볼 속도 봐 더 네가 선을 정의해 네가 선을 정의해 예 네가 선을 정의해 발 나오면서 예 정의해봐 어디서 맞출 거야 예 발 둘 더 천천히 볼 볼 속도 봐 예 볼 속도 봐 네 예 아잇 더 이러시지마 더 더 더 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서 보고 때려야 된단 말이야 네 발 손 낙게 꽉 잡으면 안 나가 더 그냥 툭 던져봐 힘 빼고 던져봐 정해 니가 정해 어디 정 맞출거야 발 왜 왜 안될까 어 동네가 왜 안될까 야 안되는 이유 가르쳐줄까 안되는 이유 잘 봐 안되는 이유 왜 안될까요 왜 안될까요 왜 왜 안될까요 야 중심은 이리 가고 있어 골은 나가있다 어 중심이 골이 이리 오면 중심 가야지 중심은 빼놓고 왜 안될까요 왜 안될까요 왜 안될까요 회이크야 중심이 오른발이 차에서 들어와 들어와 또 봐 또 봐 또 어딜 갔어 왜 왜 더 더 더 너무 많이 나간다 조금만 나가면 돼 조금만 아이고 아이고 봐 야 아이고 아이고 야 볼이 이리 왔단 말이야 중심이 이리 갔어 이걸 어떻게 치겠냐고 볼 따라가야지 볼 따라가야지 아 왜 그러지 빨리 치려고 하면 몸을 빼잖아 그냥 몸을 마지막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그래 발 나와 힘 힘 힘 빼 자 발 나와 발 나와 그렇지 발 나와 힘 빼 그냥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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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발 발 예 중심 정확히 잡아 발 어디로 가나 예 봐 선 그어라 했디 니가 맞출 선 그어 예 선 그어놓고 더 선 그어 그지 더 더 더 여기에서 여기만 나가도 돼 근데 이렇게 나갔어 밀리겠냐 안 밀리겠냐 여기서 날아가면 여기서 쳐야 돼 응 여기서 치려면 여기서 이렇게만 나가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니 힘이 나갔단 말이야 어떻게 칠 거야 어 어 발 봐 어 안 나가도 돼 나중에는 나중에는 안 나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리듬 맞추라고 하는 거야 리듬 맞추라고 리듬 맞추라고 하나 둘 이렇게 리듬 맞추라고 하는 거지 이게 아니야 자 앉아봐 이 선이야 이 선 그럼 여기서 힘 빼고 이 선이 오기 전에 이런 거 오고 있지 니가 나가야지 그지 발도 살짝 움직이면서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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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봐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 나 그렇게 돌아가야 해 마음만 급하잖아 마음이 또 봐 발 많이 안 나가도 돼 그냥 서 있어도 돼 네 더 발 많이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발 또 그지 리듬이 안 맞아 리듬이 성별아 드롭 해봐 더 많이 나가지 천천히 힘 빼 거리 봐봐 더 여기서 여기서 하는데 한 발 가면 되겠냐 볼 짧으면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응 여기서 잡았다 쳐 하나 천천히 둘 동작아 이게 그렇게 바쁠 일이야 어 동넬아 이게 바쁠 일이야 해봐 더 들어가 기다려 힘 빼 기다려 또 니 발이 여기까지야 아까 왔어 짧아 길어 짧아 그럼 이게 더 들어가 있어야 돼 그지 이 거리를 맞춰야 되는데 거리가 오른 떨어지는 거리를 안 본단 말이야 음 아 이게 어느 정도 오겠다 이걸 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리 뒤돌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 뒤돌아 버리니까 어 떨어지면 어떻게 잡아 아 이 볼을 보고 그래서 늦게 출발하는 거야 빨리 출발해 조금만 늦게 출발해 봐 네 네 네 그지 그지 짧으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짧으면 들어가는 거고 길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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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동넬이가 왜 여기 앞을 힘들어하는 줄 알아? 왜요? 어? 다시 한번 해 봐 발 잘 봐 발 잘 찍어 봐 해 봐 발 잘 찍어 봐 발 잘 찍어 봐 발 봐 봐 봤지? 찍었지? 봐 봐 봐 동넬이는 동넬이 이리 가 발이 발이 이리게 와서 이리게 가 발이 이리게 가는 게 아니고 이리게 이리게 가지 말고 하나 둘 이리게 가 왼발이 하나 둘 이리게 가야 되는데 하나 둘 이리 간단 말이야 그래 짧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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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복이 짧은 수밖에 없지 나가 그래 나가 그지 이제 이제 짬작이냐 그냥 그지 그지 앞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그지 됐어? 됐어? 네 그지 그지 내 말 맞지? 네 봐봐 이제 이제 편하게 되잖아 편하면 아까이면 그지 동넬이는 여기 이리게 온다고 얘는 이리게 왔다 이리게 하니까 이 정도 나갈 수 있는 거리를 이거밖에 못 나가는 거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여기서 이제 또 수비할 거야 약하게 이리 줘봐 자 봐 한 발만 나가 한 발만 나가 한 발만 이렇게 쳐도 돼 이게 이게 이리게처럼 된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건 상관없어 이건 바로 이리게 가 뒤에 보면 사람들이 바로 이리 안 가 못 가 그래서 이걸로 가는 게 더 빨라 네 굳이 이게 갈라가니까 옆으로 가는 거지 사람이 걸으려면 이리게 갔지 이리게 안 가잖아 네 이렇게 건넌단 말이야 사람 습관처럼 이리 가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배웠던 습관이야 그냥 가 볼이 이리 오는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이리게 가면 돼 차라리 자 왼쪽으로 그지 그지 아까 해보는데 나와 안 나와 어? 동기들 아까 해보는데 나와 안 나와 중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냐 중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냐 그래서 얼음발 왼발이 따로 없는 거야 상에 따라서 왼발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얼음발이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굳이 얼음발 가라고 하니까 자꾸 중심은 빠지고 있고 볼은 이리 가는 거지 이 상태에 있다가 이리 오면 이렇게 쳐도 되는 거잖아 이리 오면 이리 쳐도 돼 야 마음이 급한데 이씨 이거 어느새들 자지라고 했냐 이렇게 다 이렇게 쳐버리면 되지 알겠어 하나 둘 리듬부터 하는 거잖아 상대편 리듬에 하나 둘 간다 가 해봐 또 봐 차라리 왼발 갈아 있잖아 가 가 가 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편 맞는 스윙 시작점하고 너 나가는 움직이는 시작점 안 돼 나하고 같이 해야 돼 가 그렇지 가 그러니까 움직여 너도 계속 가볍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이야 야 올렸어 준비해 하나 둘 가 또 봐 어딜 봤어 백 드라이브 또 천천히 밀어 아니야 끊지마 천천히 밀고 와 끊어버리잖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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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봐 아니야 손가락 힘으로 살짝 밀어 밀어 아니야 끊잖아 아니야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낱개 끊지 말고 천천히 밀으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와봐 천천히 나가 네 가까이 나오라고 네 천천히 힘 힘을 넣으면 빨리 뛰니까 그래 힘드지 마 나가봐 더 힘드지 마 힘드지 마 힘드지 마 여기서 이리 간단 말이야 여기서 낱개를 총 밀었으면 그대로 나가야 돼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면 여기서 밀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는데 여기서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줬어 어떻게 이거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맞아야 돼 여기서 끊는 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가지 여기서 팔이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 기본적인 스윙이 나왔다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먼저 끊잖아 뒤에서 먼저 끊잖아 더 힘 빼 거기서 힘 빼 힘 빼 힘 빼고 천천히 맞춰봐 천천히 더 더 힘 빼 왜 아니야 아니야 힘 주는 거야 힘 주는 거야 이러게만 해봐 이 정도만 힘 주는 거야 밀어봐 천천히 밀어봐 왜 그 보면 더 천천히 왜 밀어봐 또 네 스윙이 빨라 안 빨라 그러면 네 스윙이 빠르잖아 네 지금처럼 천천히 건드려 또 힘 줬어 건드려 건드려야 돼 힘 주지 말고 힘을 다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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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더 풀어야 돼 바로 풀어야 돼 아니야 힘 줬어 힘 줬어 더 풀어야 돼 살짝 건드려 그래 더 건드려 건드려 급해 조금만 더 천천히 더 더 더 힘 줘 힘 주는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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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을 살짝만 건드려야 돼 볼을 봐봐 볼을 갖다가 이게 아니고 살짝 건드려줘야 되는데 힘을 먼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맞지 여기 너무 세 천천히 지금 봐봐 왜 그러냐면 좋아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여기서 준비했어 이게 빨라 왔으면 처제먹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뺐다가 이게 빠르다고 더 더 더 위에서 더 더 더 더 힘 줘 안 줘 때리려고만 하잖아 천천히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때리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맞겠냐 볼이 천천히 오는데 천천히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 볼 속도를 전혀 개의치 않고 가잖아 그래 그래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더 또 점점 빨라지지 네 천천히 기다려 네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스윙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어 원하는 위치를 안 정해놓고 막 가겠다 그게 어딨어 네가 볼 맞춰야 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치를 보고 있어야지 더 더 더 더 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위치를 안 정해놓는 거 아니까 네가 때려야 되는 위치를 먼저 정해놔야지 거기서 뒤에서 움직이니까 빼면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거 털어 털지 마 빼면서 그대로 그렇지 빼면서 그대로 나가 출발 빼면서 출발 빼면서 출발 빨라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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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라 네가 원하는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나갈 거야 기다렸다 나갈 거야 네 타점을 기다렸다 나갈 거야 네 타점 기다렸다 나갈 거야 타점 기다렸다 나가 타점 기다렸다 나갈 거야 더 기다렸다가 더 기다렸다가 더 그지 기다렸다 나갈 거야 원하는 타점을 정확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그 탓재면 와야지 니가 싱수야 더 더 탓재면 와야 돼 탓재면 와야 돼 약간 옆으로 가자 두호야 약간 옆으로 가자 더 또 또 빨라져 천천히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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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옆으로 발이 앞으로 오니까 옆으로 약간 옆으로 갈 거라고 거기서 옆으로 살짝 기다리라고 옆으로 살짝 옆으로 기다려 기다려 위치를 먼저 선택해 위치 오면은 바로 갈 거야 또 봐 손 바로 갈 거야 손 거기서 가는 게 뭘까 두호야 거기서 가는 게 이게 가야 될까 이게 가야 될까 손가락이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위치 잡아서 손가락 더 그렇지 위치 잡아서 손가락 더 위치 잡았다 손가락 네 위치 잡아서 손 네 이게 아니고 위치 잡아놓고 손가락이 빨리 가야지 낙기지까지 때리지 어? 손 더 손 더 위치 봐 손 손 움직여 더 움직여 네 움직여 더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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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위치를 먼저 정해놓고 가야지 무조건 갔다가 빨리 맞추려고 하면 돼 백클리어나 백드라이브나 내가 누워서 치는 거라고 서서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누워서 백드라이브 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그대로서 가는 거고 내가 누워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똑같잖아 벌이면 어떻게 돼 주행 중에 극비력을 밟는 건 똑같은 거야 사고 원인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나중에 끊어치는 거잖아 나중에 지금부터 끊어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나가고 나서 어? 나가네? 나가네? 그래서 점점 점점 끊어져야 돼 근데 처음부터 그래서 그려봐 스윙을 여기까지 그려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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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가면 여기서 나오는 힘이 돼서 여기서 쳐야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끊어 처음부터 끊으니까 뒤에 빠져버리는 경우에 어? 나가는구나 스윙이 어떻게 나가는가 어디까지 나가서 끊어야 되는 걸 봐야 되는데 나가기도 전에 끊잖아 뒤에 신고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나가고 나서 끊어져야지 나가고 나서 어? 지금 팔을 펴고 있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 팔을 접어봐 많이 접어 툭 펴봐 네 그렇게 갈 거야 또 봐 팔 폈지 더 더 접어야 돼 더 접고 가지마 접어갖고 접고 있다가 그래 그 거리 보고 살짝 나와봐 때리려고 하지 말고 살짝 나와봐 때리려고 하지 말고 살짝만 나와봐 어? 드라이브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리 간다고 이걸 접었다가 그냥 펴줄 줄 거야 그냥 힘 빼고 거리 보고 어? 접었다가 그냥 접었다가 펴고 접었다가 펴고 할 거야 스윙을 여기서 이렇게 하지마 뒤로 빼갖고 스윙하는 거야 원래가 어? 잡았다 그러면 힘 빼고 꼬리 오잖아 빨리 접어 그닥에 툭 던져야 돼 편하게 던져 편하게 던져 여기 다시 펴 네 더 펴 더 위에 펴 더 살짝 펴 펴면서 나켓을 이걸 잡지 말고 손가락을 살짝 밀어봐 자 밀어봐 왜 더 살짝 밀어봐 왜 더 끊지 않아 끊지 말고 그대로 가 천천히 천천히 가 접었다가 천천히 그치 빨리 끊지마 끊으면 빠져 끊으면 빠져버린다고 천천히 쭉 간다고 생각해 볼을 시켜봐 가 또 끊었어 끊지 말고 천천히 가라 천천히 더 천천히 быстро 볼을 스윙을 봐봐 자꾸 빨리 가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내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보고 민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근데 빼버리잖아 여기서 쭉 앞으로 가야 돼 그지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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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나오는데 살짝 더 더 가뼉게 잡아 장세 더 verw 더 앉아야 돼 깜짝 꿩 잡아 더 그지 그지 더 또 잡아 더 위에서 해야지 잡아 펴 잡아 펴 그 위치를 봐야 돼 천천히 펴 아 천천히 펴 또 세잖아 시윙이 빠르다는 소리야 볼 봐봐 꼬리 느려 빨라 느리는데 왜 시윙을 그렇게 빨리 해 더 천천히 접었다가 거리부터 봐 또 봐 콱 잡아 버리니까 그래 그대로 가다가 천천히 힘을 다 빼고 가야 되는데 이걸 잡는단 말이야 지금 천천히 힘 빼봐 더 빼야 돼 잡지마 아니야 어깨 더 빨라 천천히 힘 빼 힘 빼 더 지금 쳐 더 힘 빼 지금 또 잘했어 더 힘 빼 또 봐 거리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꺾여버리잖아 거리 봐 더 그냥 천천히 손 여기 준비하고 더 힘 빼서 더 힘 빼 살짝 밀면 풀어야 돼 풀어 더 풀어야 돼 잡지 말아 있는데 풀어 더 풀어 풀어 또 잡았어 풀어 더 풀어야 돼 풀어 풀어 또 봐 빨라지잖아 빨라져 빨라져 빨라진다 소리야 그래 볼 스피드하고 낙기 스피드를 맞춰야 돼 천천히 그래 지금처럼 그래 넌 좀 끊지 말고 천천히 그래 이게 막 흔들리잖아 흔들리면 안 돼 여기서 치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힘을 주니까 막 흔들린단 말이야 힘을 똑같이 가야지 그 뒤에서 더 더 더 더 힘 빼고 힘 빼주고 더 더 더 힘 줬어 힘 빼줘봐 그래 낮게 잡지 말고 톡 나와봐 그래 가벼게 나와봐 그래 더 빨라지잖아 빨라져 급해져 기다려봐 기다려 펴 그러지 더 거기서 자제 더 무릎 더 앉아야 돼 무릎을 더 앉아야 돼 무릎을 무릎을 딱 앉아야 돼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건드려 아니야 힘 준다 너도 힘 주지 말고 낮게 밀면은 힘을 다 빼봐 건드려봐 더 건드려 힘 빼 건드려 아니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그래 더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손가락으로 이것만 건드려 이것만 아니 나왔다가 나왔다가 그렇지 그 정도만 건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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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힘 빼 건드려 건드려 아니야 건드려 건드는 시점이 이게 빠른게 아니고 나가면 차원에 나가면서 건드릴 때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야 하는데 어깨가 너무 빠르다고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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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깨의 힘으로 갈라가잖아 그냥 어깨를 따라가는 거야 더 힘 빼고 따라가 더 힘 빼 감지 올리라 했잖아 감지 올리라 했잖아 감지 올려 감지 올려 감지 올려 감지 올려 더 더 관들어 또 거리 봐봐 관들어 아 끊지 마 아 아 살짝 건들어 권 드러면 낙회가 낮은 상태에서 살짝 잡아야 돼 건들어 어 건들어 또 봐 건들어 낙회가 꽉 잡고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손에서 낳았다가 이런식으로 살짝 건들어 내야지 건들어 어 건들어 어 건들어 왜 힘 더 빼 건들어 더 건들어 거기에 살짝 건들어 왜 니 힘을 쓸 필요 없어 건들어 어 건들어 더 또 칠 나가면 안돼 건들어 더 그치 건들어 더 또 힘들어 갔어 건들어 더 더 부드럽게 예 예 예 볼은 순간적으로 살짝만 건들어야 되는데 칠려고 하니까 강하게 칠려고 하니까 어 여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건들어 더 힘 빼고 살짝 건들어 예 지금처럼 더 가벼게 건들어 더 빨라지 또 빨라지 어깨 봐봐 더 더 가벼게 손에 힘 빼 힘 빼 아냐 손에 힘 빼봐 더 손에 힘 빼봐 건들어 더 손에 힘 빼봐 빼봐 더 힘 더 거기서 거기서 힘을 다 빼봐 낫게 당겨 낫게 이게 가는게 아니고 당겨 그러면 툭 당기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밀고 가잖아 어 살짝 당겨 그래 그 낫게 나오는 속도만 당겨 더 그걸 천천히 더 더 볼 맞을 때까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엔 아무 필요 없어 맞을 때까지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맞냐를 봐 더 그치 어떻게 맞냐봐 그래 더 어떻게 맞는가 잘 봐야 돼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 그래 둘 셋 더 둘 셋 더 둘 셋 더 둘 셋 더 더 좋아 더 더 좋아 더 셋 더 셋 더 셋 더 셋 더 둘 셋 더 위치 보고 잘 당겨 또 빨라지지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봐봐 그치 그니까 땅 때리면 끝났잖아 볼이 이미 맞으면 끝났어 그 다음엔 아무 의미가 없는 승이잖아 그냥 갔으니까 떨쳐야 되잖아 어 더 더 더 더 그걸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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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볼 스피드 봐 떨어지는 스피드 봐 여기 둘 셋 좋아 уса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야돼 여기 더 더 여러둬ANNA 천천히 찮게 보세요 불 fortunate 해보세요 잡지 말고 가볍게 나가야 돼 힘을 풀어 풀 거야 그 거리만 봐 거리만 지켜 풀어 더 풀어 잡아 안 잡아 마지막에 봐봐 잡아 안 잡아 잡았지 더 풀어 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더 풀어야 돼 더 끊지 말고 그지 풀어 스윙을 시작하잖아 잡지 말고 풀어 봐봐 스윙을 시작해서 풀어 바로 풀어 오다가 잡으면 그 뿌리에 그 걸린 거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바로 풀어야 돼 그지 바로 풀어줘야 돼 나가 끊지 말고 출발시키면 힘을 바로 풀어야 돼 좋아 더 풀어줘야 돼 그지 풀어줘봐 바로 풀어줘봐 더 풀어줘봐 풀어줘봐 좋아 풀어 더 풀어줘봐 더 그러니까 우선 트윙을 풀어 계속 풀어 놔